일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이노탈리오에서 심악규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15년 2월 7일 아이노탈리오가 일본에서 개봉합니다. 제가 연기한 심악규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나쁜 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에 도전한 배우 정우성의 모습을 극장에서 아이노탈리오 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아이노탈리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교수님이세요? 네. 이 동네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?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. 왜 이렇게 덥죠? 따뜻하네. 따뜻하네. 교수님. 너가 이제나 기다리지마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저거 받으세요.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.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. 심악규 교수님이시죠? 그 날 Men사는ix입니다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한글자막 제공 terms 이 вполне 만족 galera. GitHub